호! 딩동딩! 호울이 썼네! 호울이 있었구나! 규빈 씨를 도발하는데 오늘도 운동을 하는 올리브 오너보다 반지를 고르는 유전 이거 우리 쉬쉬쉬 할 때 손가락이 잘 보이잖아요 체계 중에 뭘 골라야 될지 체계 중에? 이제 확대를 일단 임의로 해볼게요 들어가는 쪽으로 가 어 그거다 이거? 어 그래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이언 분들 인기가요구대 예쁘고 남 섹시하고 멋있게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게 받으시고 미리가 말했던 것처럼 섹시하게 받으세요 알겠죠 여러분? 귀엽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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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긴 바로 밀포터가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라이언 씨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? 라이언 씨 네 무대는 잘 마무리 하셨나요? 아 찍고 계셨군요 아 몰랐네요 오늘 어떤 파트가 제일 관전 포인트였어요? 러브 형과 네 저의 그 회심의 파트 아 그 파트가 오늘 상당히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왓츠니트 차 쟈니트 되게 무대 잘 하시던데? 데임 デ리 independencia 토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주 한라봉칠러 플러스 까라밀 마키아토 으olit 너무 맛있어 두 개를 섞으면 그 제주도 그 한라봉 초콜릿 있죠? 네 그거 맛이 나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인기가요 많이 봐주십시요 여러분들 리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뿅 뿅 너무 맛있어. 두 개를 섞으면 제주도 한라봉 초콜릿 있죠? 네. 그거 맛이 나요.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. 저의 인기가요. 많이 받으십시오, 여러분들. 리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